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하시오. 성도님은 영적 의사십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영적 바람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에서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든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자성어인데 힌트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가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글자 사자성을 줬는데 답은 뭐요? 고성 반가지요. 고성 반각인데 문제 푸는 어린이들이 답을 여러 가지 나왔어요. 답이 여러 답이 나왔는데 고음 불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이럴 수가 이렇게 답들이 여러 답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쓴 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답이 뭐냐? 아빠인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아빠 없겠지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자녀가 따라한다.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운다. 무슨 잔소리 많이 하고 지적 많이 한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봅니다.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맡긴 직본에 대해서 올인한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랩런트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같이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다 이런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랩런트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 교회가 스스로 우리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이제 다시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그렇게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30만 명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백신이란 자체도 이것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인 이 바람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동에서 세배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구부예요. 요한과 야구부가 세배대의 아들인데 세배대라는 사람은 당시 수산업을 크게 해서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인 부유한 환경 속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하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이 치맛바람 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참 대단한 극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갔다. 그 나라도 LA 가보니까 한국 부모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교사들이 극책관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런 말 들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죠.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열정이 대단한데 치맛바람이 과열 경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교육체계 체제에서도 잘못되는 방향이 많이 일어나요. 이 치맛바람이 어떻게 해요. 이 관심들이 많으니까 드라마를 히트치기 위해서 드라마 소재도 종종 그런 게 나와요. 스카이 캐슬, 펜트하우스, 히트친 이 드라마들이 대부분 보면 학업 문제, 아이들, 자녀들 문제. 그런데 랩런트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바람은 치맛바람이 아니라 영적바람이다. 후대를 은약위에 올바로 세우기 위한 바람입니다. 후대를 은약위에 바로 세우기 위한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사사시대의 실패가 반복된다. 그렇게 요수와 함께, 모세와 함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력을 물들고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와 함께 완전히 하나님은 없어. 왜 그러냐? 은약 전달을 못해. 후대들의 은약 전달한테 하나님이 뭐 알지 못하더라. 뭐 홍해 갈랐다고 우리 조상들 그런 게 있었다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은약 각인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부모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나와서 은약을 알았으면 은약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되기 바랍니다. 은약이 완전히 책이라 되요.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영적 흐름을 전해야만 하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 일반적으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의라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 주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랩런트 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린이 주의, 어린이 날 이건 일반적인 세상의 말이에요. 랩런트 이 말은 은약이 담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야. 은약을 가진 은약을 가진 랩런트 은약을 가진 자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사무엘처럼 이 시대 요셉처럼 이 시대 일곱 명의 랩런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은약을 가지고 자라는 특별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랩런트 주의라 보통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은약적 개념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랩런트 말한다고 또 시비를 그려 다른 교단에서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랩런트 어디 있다고 랩런트 어디에서 이사회 6장 13절 있지 그렇다기 그 영어로 표현하실 뿐이에요. 영어로 표현해서 좀 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표현밖에 없어요. 나 마지막 다 무너져도 우리는 가더라도 은약을 전달하는 후대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해야 됩니다. 영국의 전승도는 랩런트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으켜야 될 영지인 바람 우리 시대를 넘어서 후대들에게 후배들까지 조금 전에 러시아 뼈저르 브루그에서 이규호 성교사님은 못 오시고 사모님하고 자녀들 셋이 왔어요. 자녀들 셋이 왔는데 내 방에 와서 이 부분 마치고 하는데 사진을 쭉 보여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러시아 애들이잖아요. 불러가지고 영전 메시지 하는데 아니 똑같은 친구들인데 영접 메시지를 할 수 있다. 영접 메시지에서 영접 시킨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접 서밋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셋이 이 아들 셋이가 아들 딸 셋이가 이게 완전적 이대를 여가는 성교사란 말이에요. 이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기대가 돼요. 우리 랩런트는 언약을 사면 이렇게 현장에서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영접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같은 친구들은 전혀 모르나야 되니까요. 랩런트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영접 바람이 우리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 후대를 우리 가문에 237나라 5천 종교에까지 그렇게 전교되는 데 주여 오로 스님 받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각치유입니다. 20절 봅니다. 그때의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어리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시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그냥 방문했지만 오늘 가는 이 걸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쉽게 말해서 십자가지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본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데 있어요.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돼서 심각하게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죽는다 말도 안 소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들 죽은 자 살린 기적들 많은 병자들 고치며 행하신 많은 기적들 이것들만 이것들만 생각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분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다른 생각에 아무것도 없어. 드디어 우리 스승이 왕이 되신다. 그래서 야구부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지금 예수님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권력의 핵심부에 좀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척자척에 무슨 말입니까? 우의정자의정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야구부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요. 열두 제자 중 예수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받았던 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세배대 집안을 볼 때에 인간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창세기 3장 자기중심인가 얼마나 6장 11장에 매여사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전부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공하려고 출시하려고 나동심 물질 중심 성경 중심 여기에 다 잡혀서 더 높이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거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지 있느냐 그들이 말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이라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시려는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또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마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출사할 수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본능적인 것 한자리 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면 24제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열 제자들이 뭐랄까 분하여 그랬어요. 열받은 거요. 아니 도대체 너희도 제자냐 우리도 있는데 막 청탁하는 거 보면서 열받은 겁니다. 말만 안 했지 똑같은 생각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와 세상 나라 원리를 혼돈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살다 일주일에 한 번에 교회 나오는데 그 원리가 교회 왔어도 세상 원리 그대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데 가야 되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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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원리 그대로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지금 뭐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원리 혼돈하고 여기 어디인지도 몰라 세상 원리대로 살다가 앉으니까 여기도 세상 인 줄 알아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리가 달라요 세상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다르단 얘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내 같으면 입에 욕 나왔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하러 예수하러 가는지 아냐 너희들 지금 무슨 우이정 중시하려는데 내가 뭘 하러 가는지 아냐 이 바보 덩신들아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기는 책망하는 것보다도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런 동기가 가득 찬 제자들 이 기회를 이용해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의 또 인의 삶의 원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원리가 다르잖아요 세상은 큰 권력을 갈릴수록 높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려고 하면 섬겨야 되고 세상은 안 그렇지 않아요 꼭 한 번 섬기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생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뜸 되고 싶냐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종이 되어라 그래서 은혜받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장이요 사장에서는 권력 있는 장관이요 국회의원이요 성공한 사람들 교회 와서는 주차장 안내하고 청소하고 종이 되어야 하리요 은혜받은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뭐요 세상에서 별 볼일이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런 사람들도 인정도 안 해 교회 와서 그 스트레스가 교회 와서 내가 내가 높이 올라가야지 내 세상에 별 볼일이 없으면 교회 와서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는 없어요 인정 안 하니까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면 이민 간 사람들이 교회 달마다 문제 투석입니다 안 사오는 교회가 없어요 갈등 없는 목사 장로가 없어요 서로 서로 피튀기 사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민 간 전에 서울대 나왔어 뭐 아주 인류대 나왔어 내놓으라 해서 미국 가서 최소장사 합니다 세탁소 합니다 그러니 바닥을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뭐였는데 여기 왔고 내가 과일 닦고 과일 장사는 내일 과일 닦고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개사이잖아요 어디 풀 겁니까 교회 가서 풀어요 교회 가서 온갖 십이 달고 인정받기 위해서 똑똑한 척하고 하다 보니 교회가 완전 난장판이 되잖아요 교회마다 엉망입니다 저 형님 미국에서 못 개했잖아요 나도 미국 잘 알잖아요 영주군 23년간 있었으니까 미국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엉망입니다 시카고스 내가 1년 그때 가서 했잖아요 목살 일을 그냥 쫄검쨍해라 그냥 저게 종이 아니야 말 함부로 해 그냥 야 어떻게 살자 그렇게 세상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 교회 와서 다 풀어버려요 정 성경과 반대적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녹고 싶으냐 종이 되라 존경받고 싶으냐 종이 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고위직에 올라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성공자리에 가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최고인적 만난 직장인이 되어야 돼요 4만원은 그 사업장에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랩런트는 학업에서 가장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전문성 가진 분들은 그 분야에 최고가 되어야 돼요 서민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 영향이 비죠 그러나 영적인 자세는 달라야 돼요 영적인 자세는 더 성경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성김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성김이 되기 때문에 성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치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은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성공 성공해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삶의 모든 모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인 이 어렘넌트들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401장 1절 3절 8절 언약적 각인으로 이루어진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플랫폼이 딱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이들의 삶은 지금 상태로 막을 내지 않았어요 이 모습 이 동기 가득한 이 모습으로 끝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신 이후 예수님이 십자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들은 성령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됐어요 변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들 열두 명이 제일 먼저 순교당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야말로 가장 오래 살면서 뭐요? 반모습에 위배되어 살아있는 순교였어요 사랑의 사도라 불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다 증거했고 장차 이 말 영광과 심판을 기록한 요한 게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했어요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 이름이 살로매요 살로매인데 마태복음 27장 25절을 26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갔는데 살로매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생명을 글고 예수님을 숨겼던 여제자 명단에 살로매 들어있어요 변화됐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했던 이들이 완전히 박혀졌어요 180도 영의 사람으로 하나의 나라의 체질로 그렇게 완전히 박혀졌어요 결국은 뭐요 생각이 치유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뭘 남기고 가겠어요 며칠 전에 출근하면서 CBS 김현정 아나운스 그 사회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진석 이 주기종 께서는 이 무슨 강막을 남기고 돈 800만을 남겼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상속세를 12조를 남겨놓고 그 어마어마한 미술품 2조 3조를 남겼는데 우리는 뭘 남길 것입니까 이러고 저는 들으면서 그래 그거 다 서론적인 육신적인 거야 20조든 3조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것들 다 없어질 것 서론이야 나는 영적인 유산을 남길 것이다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 영적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 남깁시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시간들여 하나님 앞에 물질들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 달란트를 다 드리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세상 사람들은 뻥이지요 그거 허비하는 거죠 그거 완전히 허비잖아요 따불려 숙여가 죽도록 이래가지고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그걸 드려 그 섬에 시컨 설텐데 드려 허비잖아요 영원한 것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어리석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 남기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치유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는 28절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현장 치유하겠답니다 여러분 현장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상상을 초월하는 십자가를 저세야만 했습니까 바로 삼장 속에 빠져있는 영벌 가운데 있는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원제 자범제 과거 현재 미래 싹 저의 이 그냥 굴레에서 벗겨주셔 자육화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사사건건 속이고 멸망길러 인도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성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한 회복 그래서 2부 때 1부 때 찬양이 모여야 돼요 흔들려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부터 최고의 뭐요 성김을 받은 존재들이 예수님 최고로 성겨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 가셔야 돼요 은혜의식 감사의식 빚진자의식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것을 흘러넘쳐야 돼요 흘려야 돼요 늘 삶속에 흘려야 돼요 빚진자 베드론서 2장 21재를 보면 그의 시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를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발자실 따라서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보금중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는 우리가 일으키는 영적 바람은 어디서 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그 바람 불어야 돼요 현장의 영적 상태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문제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가정되고 있어요 특별히 다섯 가지 정신병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가지 정신병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이걸 봐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우울증 우울증 환자 왜 그런지 말인지 몰라 우울증 환자가 전에는 15% 그런데 지금은 배로 올랐대요 우울증 환자 별일 없는데 우울해 자기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비참한 것 같아 자살하고 싶어 별거 없는데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울증이 시달리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강하게 죽으라고 말해요 죽으라고 말한대요 살아난 사람 약 들어오면 자꾸 죽으라 죽으라 우울증 증거예요 죽고 싶다 하거든 빨리 우울증인지 알곱을 처리해 줘야 돼 죽고 싶다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온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은요 우울증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심해졌는데 이게 뭡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업됐다가 일순간에 다운돼 업다운이 너무 심해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조울증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조울증 세 번째는 조연병입니다 이 단계는요 남들이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귀신이 보여요 귀신 보인다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빨리 농담을 보면 안 돼요 조연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이런 병들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 거예요 영적 문제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 네 번째는 공황증입니다 공황증이 뭐냐 자꾸 공포가 몰려와 나른 비행기가 자기 앞을 떨어뜨릴 것 같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어느 순간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뭐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밖에 나가지 못해 무서웠어 이 공황증 다섯 번째는 정신분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단계에 빠진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있다가 분열이 돼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분열이 와 택시다고 하다가 갑자기 기사목을 쫄고 때리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또 쫄우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상됐다 비상됐다 분열증 자 요즘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만성 울분 상태로 빠져있는 사람이 58%예요 만성 울분 상태 확 분노가 차있어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 그러죠 요즘 말이죠 마약도 많이 지금 돌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앞에 차 빨리 안간다고 빵빵하지 마세요 돌아온 게 이제 나와 그냥 죽인다고 그거 많잖아요 빵빵하다가 나와 몽둥이 돌고 떼기 다 이거 지금 폭발을 직전에는 울분 상태 빠진 정신병 그거다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문제없이 보면 안 돼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꽉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터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도 그래요 어린이들이 정신질환 관련된 약들을 묻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애들이 자살하고 싶다 정신병 약을 너무 애들이 귀신 보인다 귀신은 약한 사람을 주로 들어가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을 들어가요 어릴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기 울 때에도 들어간다니까요 어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 진단해서 영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 치유자들이요 우리가 세상 어슬로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 문제의 정신문제는요 복음 밖에 치유할 수 없어요 완전한 복음 밖에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믿음이 약해서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의사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영적 의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현장 치유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제자예요 그러면 그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사용만 하면 돼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신학교도 안 가르쳐줍니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내가 스스로 목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나 귀신아 나가라 성경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내게 귀신 쫓아낸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할 수 없이 목해하니까 할 수 없이 개척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라고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이야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구나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안 붙이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내가 달라들려 그래요 때리려 그래요 그런데 예수 이름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요 최소한도 최소한도 영전 메시지 날 수 있어야 돼요 영전 메시지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주부에서는 작게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계속 며칠 나갔는데 청년의 주부가 나와있대 영전 메시지 저는요 어디 가면 어디 사역자라 그러면 내가 영전 메시지 서보라고 합니다 총 100지 딱 던집니다 한번 서봐 내가 우주백기시탄에 김유아 선교사 선교하는 현장에 갔을 때 지교회가 뭐 이따 열 몇 명 데려왔다라고 전도사들이라고 다 왔더라고 그래 자 내가 종이를 다 던졌어요 한 장씩 다 주라 영전 메시지 써봐 영전 메시지를 했더니 두 사람만 완전하게 쓰고 한 사람 반밖에 못 썼어요 나머지 다 갖자 다 돌려보내 이 세 사람 불러서 훈련시켜 그리고 세이 와서 훈련시켰다니까 같이 김유아 같이 다 와가지고 훈련 받았다니까 영전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백지에다가 십자가 그려줘야 된다니까 그 무장하라고 맨날 주부에 내주잖아요 영전 메시지 하려고 하면 한 59주를 알아야 돼요 재산도 39주를 알아야 영전 메시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무장도 안 되고 무슨 여우와 정인하고 신천지하고 싸우겠냐고 이들하고 싸우겠냐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사익자를 하면 영전 메시지 써봐라 그럽니다 구원의 기함 써봐 목사도 못 섭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도 못 선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 뭐 가르치고 있습니까 못 가르치지 본인이 본인이 되겠으니 이런 지금 시대의 사단이 완전히 잡아놔 영접만 하면 하나는 자녀 되는데 그러니까 뭘 이렇게 아프거든 다름하지 마세요 영접합시다 막이나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 믿음이 꽂혀야 되니까 정확하게 예수가 그러한 사실을 설명해 줘야 돼요 목사도 모른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이 다 잡아놨어요 지금 글쎄 제자 남 교인은 많아 제자삼아는 거지 교인삼아는 했습니까 교인과 제자 차이가 뭐예요 제자들은 나가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러시라고 메시지가 영접시겠어 교인은 할 줄 압니까 전도도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 교인입니다 종교 종교 군파들자 한 말 전 잘 몰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최소한도 영접 메시지나 할 수 있어요 영접 메시지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이제 지금 진행되는 온라인 새생매 초청 현장에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현장 치유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진행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감화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화력 감화력이란 말은 좋은 영향을 주거나 생각과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힘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델 무디 이 목사님 감화력 인물의 대표예요 무슨 말이냐 구두수순공 출신입니다 무디 목사가 구두수순하다가 신학까지 목사했는데 그 배경은 상관없이 그 스펙과 상관없이 그에게 누가 붙었냐 당시 최고의 학자로 말하신 R.A. 토레이 같은 목사님들이 동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가스펠, 싱어, 생키와 같이 그렇게 유명한 동력자들을 함께 했는데 그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무디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자연스럽게 모두 원리스죠 영경본대 성도들 영적 감화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변화가 와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이런 영적 감화력을 입힐 수 있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도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 건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나는 다 배웠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사모직으로 충만해서 영적 흐름을 자천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먼저 복음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감화력을 그려 깊이는 영적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기도 하여 주옵사사 먼저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생각이 치유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